1912년 타이테니코 침물로 사망한 미국 재계 거물 존 제이컵 에스터 4세가 남긴 금시계가 경매에 나옵니다.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이 금시계는 오는 27일 영국 경매업체 헨리 알드리지 엔드손이 주관하는 경매에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. 경매업체 측은 낙찰가를 최고 15만 파운드, 우리 돈 2억 6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금시계는 에스터 4세의 시신이 수습될 때 금 커프스 단추, 다이아몬드 반지 등과 함께 발견됐습니다. 이번 경매에는 타이테니코가 침몰할 때 연주된 것으로 알려진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가방 등도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.